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야... 야 뭐해... 꼬맹이가 좋대잖아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거 봐 야 뒷걸음질 치는거 봐라 이거 야 너 진짜 너 겁... 야 겁쟁아 야 어디까지 가냐 산채 일루와 산채 일루와 어 산채... 하하하하하 야 진짜 너... 야 너 남자의 수치다 진짜 야 꼬맹이가 좋대잖아 꼬맹이가 놀아달래잖아 야 좀 받아줘 야 좀 받아줘 단채야 야 저렇게 적극적인 여성의 구애는 받아줘야돼 잘 논다 아주 그냥 잘 놀아 야 하하하하 그래... 뭐하냐 응? 이렇게 서먹서먹해 응? 야 여자가 훨씬 적극적이다 너 같이 좀 받아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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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.. 너 조심해 젖꼭지인줄 알고선 딴 데 물 수 있다 잘 놀아주네 하하하하 야 니들 왜이렇게 귀엽냐 어? 아 나 귀여워 죽겠네 아주 그냥 아이고 아이고 얼씨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잘 논다 잘 놀아 가지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활발해 활발하다 귀엽지 단체야 꼬맹이 봐 니들때문에 진짜 아 죽겠다 아주 그냥 잘 놀아주네 단체요 잘 놀아줘 물지 말고 물면 안돼 귀여워 환장하겠네 진짜 누가 보면 싸우는 건 줄 알겠다 가라 꼬맹이 문 단체를 해치워 정분나겠다 니들 정분나겠어 요즘 친해졌네 응 요즘 친해졌어 깔고 먹기면 안돼 아우 친구 야 친구 데려오기 잘했다 진짜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어 물면 안돼 단체요 됐어 이제 그만 헤어질 시간이에요 헤어질 시간이에요 야야야 야야야 너희들 정분나겠어 아주 가자 이제 안녕 안녕 귀여운 놈들 아유 귀여운 것들 친해지길 바래요 애기 돌아가자 일로 오세요 애기 이제 좀 쉬어야지 쉬어야지 자 빽빽이 가자 남초야 가자 거기 있을거야 거기 있을거야 야 맨날 네디만 졸졸 따라다니더니만 여자 생기니까 그런것도 없네 안녕 안녕 안녕